우리 주치의 원장님이 너무 이쁘대요 피부가 습해가지고 아들이 한명아 한 손에 카메라 이렇게 들고 그냥 찍고 있어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병원에 가서 뵐게요 오늘 수소하실 사모님 맞으신가요? 고객자분은 준비할 동안 밖에서 기다려주시는데 핸드폰이랑 아빠 스토키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번 수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소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사람도 많이 긴장이 되는데 저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시간이 가는듯 안가는듯 가는듯 안가는듯 이래요 복잡 미묘합니다 어차피 될 것 같은 집사람이랑 하면 무사하게 잘 수술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고고 안녕 아빠 좀 보여줘 아빠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쌍꺼풀도 있고 우리 아가는 신생아실 가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다음에 체중 체크하고 아가 스스로가 체온 조절이 안 돼서 4시간 동안 인큐벨터에 들어와서 체온 조절하면서 저희가 관찰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선모님 건강한가요? 네 지금 이제 선모님 아가 먼저 나왔고요 마무리 좀 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일을 좀 주무실 거예요 저는 오늘 갈게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형이 무사히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선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나 저랑 똑같이 생겼대 애기 몸무게 3530g이에요 3.5kg 3.5kg 3.5kg이고요 3,4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제 봉수를 옷에다 드릴 거예요 애기 봤어? 너무 똑같이 생겼어 3.5kg 3.5kg 아우 나 다리 쇼 똑바로 펴 있어? 응 다리 똑바로 펴 있어 마취해서 그럴 거예요 걱정하자 멀쩡해져 고생했어 각소 제대로? 너무 예쁘더라 아이 동부해 근데 우리 애기 순서 너무 예쁘더라 응 눈이 너무 여부랑 똑같이 생기는 거야 나왔는데 응 화명이가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응 자는 것처럼 응 날 안 보더라고 응 눈을 이렇게 감고 있었어 눈을 감고 있었어 눈 눈 끝이 짧은가 봐 애가 조금 울다가 안 오는 거야 있는데 눈이 여부랑 똑같은거 있지 눈이랑 코랑 애기가 얌전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울은 듯이 되게 짧더라고 아들과 붙이 응 하다가 또 잘더라 보호자분들은 여기 계속 계실 순 없어서 마무리 인사하시고 broadly 하실게요 병실에 가게, 현아. 여기서 한 3, 4시간 지켜보고 병실에 올라가실거에요. 구현, 꼭 말해. 알았지? 아, 가지마. 그럼 이따 볼게요. 안녕, 이따가. 자, 전생화실에 처음으로 방해내려고 왔습니다. 현중에서 봤을때라도 다 알거에요. 뻗어뻗으면서 더 이뻐졌죠? 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주치의원장님이 너무 이쁘대요. 네. 피부가 습해가지고. 아들이, 자, 촬영 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응. 응. 자. 흐흐흐. 그리고 아버님이 반갑다고 아가손 이렇게 잡고 인사 지내보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꼭 잡아요. 여기가. 자, 아빠가 악수. 반갑습니다. 꼭 잡죠. 아가가 벌써 손톱이 이렇게 하얗게 길렀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얼굴 스크래치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원위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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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만져보시면 아직도 체온이 차요. 차갑죠? 어. 어. 그래서 애교 보통 하루 정도는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체온 조절하기에서 인기베터 안에 좀 놓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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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른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오전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하루예요. 네. 굉장히 떨리고 많이 긴장되는 하루고. 처음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열 달이라는 개월수가 까마득하게 느껴졌는데 벌써 열 달이 돼서 3.3kg의 우량화로 지금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와 아빠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빠가 처음이고 저희 집사람도 엄마가 처음인데 화명이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육아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육아가 굉장히 힘들고 저는 어찌 되었고 출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다보니 집사람이 어쩔 수 없이 똑백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젠도 좀 마음이 안 좋긴 합니다. 힘들고 험난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커 나가야 될 우리 함영이 건강하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요. 열 달간 함영이를 뱃속에 꿈꾸고 있었던 우리 집사람 우리 와이프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오늘은 드디어 함영이가 나오는 날이니까 몸조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같이 육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려니까 잘 안 돼요. 오늘 지금 다섯 번째 촬영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잘 촬영이 됐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네요. 정신이 없어요. 다섯 번째 촬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